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우키른TV의 우키입니다 아 저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교육이 끝나자마자 제 조카를 보러가고 있어요 조카 아 저의 친형이 애를 그저께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직 한번도 못봐서 지금 아기를 보러가고 있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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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sini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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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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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그래? 누가 그랬어? 누가? 누가? 아이고 아이카 봐 아이씨 이거 뜨금자 이게 이거 뜨금자 이거 쪼만에 뜨금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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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 너무 예뻐 응? 아빠도 엄마 아빠한테 객해서 하고 뭐했잖아 순하다 찍어주세요 아이씨 어찌 그렇게 눈에 돌아가요 신기한? 아이고 이쁘다 내가 더 이상해 깜짝아 아이고 이쁘다 눈에 돌아가요?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.